XSFM입니다. I, D, W, K 어제 끝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만의 과학 마지막 시간은 한 주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263회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옆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왠지 많이 편하네요. 오늘 방송 내용은 소설이라고 하니까.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연자가 가정형을 아주 잘 써주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덤탱이는 접니다. 뭔 소린이 이게? 공사하나 보네요. 여기 왜 이렇게 우리 위아래. 잘 망해서 그래요. 좌 중에 하나가 공사를 이렇게 크리티컬한 타이밍에 잘해요. 자주 망해서 그래요. 우리도 망할 거예요. 왜요? 세상 모든 건 에브리띵 폴다운. 그렇잖아요. 소기업이 말이에요. 4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 근데 넘어서면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올해 4년 차예요. 딱. 아, 5년 차다 이제. 궤도 같은 소리오겠네. 궤도닷! 하고 다음날 이제 폐업. 어디라든지. 열심히 버티기 위해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들을 천천히 소개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아, 망함에 드릴 소리.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혼밥 쪽에겐. 제대로 된 집밥 한 끼. 히트니스엔. 맛있는데 저 칼로리 식단. 부모님에겐. 제대로 만든 간편 식사. 직장인에겐. 맛있는데 저 나트륨 식단.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I'm well이니까. I'm 닭이니까. 맛있는 취향저격. I'm well. 북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오늘까지의 웹툰. 현재까지 정한 것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오면 더 접수하겠지만요. 홍성갑 웹툰 구독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이 회차. 이한승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MGM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 및 제보. 이 문제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시간대별 정리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웹소설의 종료 과정을 통해서 그냥 살짝만 한번 엿본. 이 레진 코믹스라는 이 업계에서 상당히 큰 기업. 아주 큰 기업의. 2, 3위를 다투고 웬만하면 2위. 네. 기업의 기업 문화에 대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자 플리네이트에 올라와 있는 전현직자들의 평가 항목을 통해서도 살짝 엿볼 수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송 중간에 드릴 소리가 나오는데요. 위층 사무실이 망한 것 같습니다. 안망했길 바랍니다. 안망해도 공사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중독이신가? 위에 분도 UMC입니까? 그 뭐냐. 인테리어 알아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한국은 정말 인테리어 수요가 아주 넘쳐나는 곳이에요. 특히나 우리처럼 옆에 옆방역방역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이렇게 폭작폭작 모여있는 이런 건물에서는요. 툭 한 방에 나가요. 실로 툭 한 방에 나가요. 아무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질문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회색 작가가 공론화했던 해외 수익 미정산 혹은 늦게 정산된. 왜 이렇게 됐지? 일을 안 하나? 자료가 없나? 왜 이럴까? 사실 이건 다른 문제들과도 많이 결부가 돼 있죠. 제가 3회에 걸쳐서 얘기했던 그리고 작은 건들이라서 빼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 작가를 함부로 대한다든가 작가에 대한 복지나 지원. 작품 제작은 작가와 회사가 같이 하는 것인데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복지는 소홀하지 않은가? 그리고 MG와 지각비를 비롯한 돈 문제들. 왜 이렇게 점점 불공평한 쪽으로 기울어가는가? 그리고 가장 큰 블랙리스트권이 있었죠. 레진 한희성 대표의 이름을 격앙된 담당자가 사칭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것도 추정을 해볼까 했었다랬습니다. 레진님이요? 네. 웹소설 서비스는 왜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종료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어떤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을 써봅시다. 소설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추가 취재 이전의 취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의 날로 한 회를 먹은 거죠. 이 한 달 동안 새롭게 접한 가설입니다. 등장인물은요.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최상층부 3인입니다. 대표 한희성, 이사 이성업, CF 권정혁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사람이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소설인데 이름이라도 가명을 가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실명과 같은 가명입니다. 레진 한희성 씨는 블로거였죠. 네. 아주 유명한. 아이디어 벤처 창업으로 회사가 생겼습니다. 유료 웹툰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리고 한희성 씨는 네이버 웹툰 쪽에서 이성업과 권정혁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옵니다. 네. 트친이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한희성 씨가 대표를 맡고 이성업 씨가 대외 업무를 맡고 트친 함부로 스카우트하면 안 되는데. 권정혁 씨가 내부 개발을 책임지는 트로이카 체제였습니다. 업무 내용으로 나누면 아이디어, 투자 유치, 개발의 황금 트리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계약 복지 문제부터 최근에 고소까지. 맞다. 이 질문도 있었죠. 왜 고소를 해?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이 트리플이 깨져나간 탓이라는 해석이 이 의무론의 시각입니다. 이 트리플이 깨지면서 생긴 문제다. 네. 따라서 이자는 모두 추정 내지는 가정입니다. 최대한 추정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최대한 추정형이 아니고 추정이죠 다. 이걸 저에게 전해주신 분도 추정이고 이 소설을 쓰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도 다 소설이라고 생각했고 추정을 했고 저도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전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민담을 모아서 만든 민담입니다. 얼씨구. 그런 거 안 해. 그래요? 구문가 나온 놈이. 아 못났지. 구문가 들어간 놈이. 나는 못났다. 앞서 말한 이 트로이카 체제대로라면 대표인 한희성 씨의 업무는 두 가지 줄기를 탈 겁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회사 확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즉 비전 제시죠. 대표니까요. 다른 하나는 내부 피디들의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표니까요. 그러면 CFO는 개발 쪽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한희성 씨가 후자의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피디들의 단속을 혹은 교통정리를. 혹은 초기 업무 세팅이.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업무 세팅 안 되면 이런 문제 많이 생기죠. 그러면 피디들은 각계 전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점차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해외 정산 미지급되고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엉망이고. 쟁의에서도 협회나 작가들에 대한 대응이 현명치 못하고. 그런데 내부 시스템이 불안정했다고 생각하기에 회사는 너무 커졌고. 스카웃한 두 이름도 너무 걸출하잖아요. 그렇죠. 자, 너무 걸출한 사람 이성업 이사가 있습니다. 이성업 라인은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밑에 또 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업 라인은 이대로 두면 회사가 안 되겠구나. 내가 먹으면 잘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성 대표에게서 회사를 가져오기 위해 지분 확보를 시작했다는 거죠. 아따, 박혀스트 같다. 그렇죠. 2016년 5월 쟁의가 일어난 지 한 1년쯤 뒤에 이성업 이사는 사모펀드 투자와 NC소프트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큰 쾌거죠. 그리고 이성업 이사의 지분에 사모펀드 지분을 더하고 약간의 소액주주 지분을 더하면 한이성 대표를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자의 힘이죠, 이게.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자 3인 중에 한 명이니까 이 정도 파원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성업 이사는 한이성 대표의 반격을 모두 방어해내고 역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를 까발리면서 그 주범으로 한이성 대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중이 아니겠느냐는 스토리가 이 루머의 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건 루머군요. 네, 이것이 민담이다. 내부 정치 싸움 중이다라는 민담입니다. 그런데 내부 정치 싸움은요. 음악할 때도 그렇고 겪어봤는데 밖에다가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지분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밖에 안 나가게 사실상 안목적 결탁을 합니다. 상대방들이, 싸움의 상대방들이. 그거 묘해요. 그리고 내부 정치 싸움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반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 했던 한두 마디, 모르는 3자의 3자와의 관계, 사전 8촌의 문제 많죠. 그런데 이거를 덕질인도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구전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술자리 같은 데서. 진짜로 구전서라네요. 그렇죠. 그리고 막 덕질인이 필름이 끊겨. 지 맘대로 추가해. 그렇죠. 추가되죠. 그거를 국문과가 파헤치죠. 네. 난동부리다가. 하필 국문과가 해 그걸 또.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해도 됩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네. 이 스토리에 따르면 이 가설에 따르면 한인성 대표가 잘못한 것은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뿐이죠. 이대로만 말하면요. 그렇죠. 윤석열이 말한 대로 얼마나 많은 뒷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피디들이 그런 몇몇 피디들이 그런 깽판을 치도록 놔둔 방조한 책임은 있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 내번까지 들었을 때 아니 한인성 대표가 바보도 아니고 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떠오른 또 다른 루머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대외활동을 너무 안 하고 사진을 거의 안 찍거든요. 거의라고 표현한 것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한 흔적입니다. 아예 안 찍습니다. 그나마 있는 사진 중에서는 과거 창조경제 관련한 정부 모임에서 찍힌 사진만이 진짜 한인성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사진 혹은 출몰담에 등장하는 사진 한희성 씨는 본인이 아니라 카게무샤라고 합니다. 에이 너무 나갔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주신 분 두 분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신빙성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따로 떼서 판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카게무샤보다는 클론에 가깝다고요. 이런 게 어제 시간에 얘기한 너무 깊이 들으면 안 되는 반어법이죠. 반어법의 향연이에요 지금. 카게무샤는 권정혁 CF 라인의 어떤 PD이고요. 따라서 권재혁 CF는 현재 이 싸움을 관망 혹은 포기한 상태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사와 대표 양자간의 지분 싸움으로. 이 권정혁 CF와 카게무샤 이야기는 빼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이 정도의 음모론이 없어도 기업 경영과 업무 세팅은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작가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블랙리스트 정황의 증거인 사내 이메일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레진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했죠. 레진님의 지시사항. 네. 작가 간담회에는 이성업 이사가 나와서 질의응답을 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이성업 이사는 한이성 대표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레진님의 지시사항이라는 사내 이메일이 한이성 대표의 지시가 아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 무슨 닉 따먹기 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레진이라는 닉을 한이성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겁니까? 공식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표현은 담당 실무자가 격앙된 상태에서 쓴 것이다. 그 증거로 괄호 안에 있는 물음표를 보아라.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은송 작가가 질문했었고요. 작가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 실무자가 마음대로 대표로 사칭해서 지시를 내려도 되는가? 순 콩가루죠. 제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의문이죠. 그리고 작가 간담회에서 이성업 이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답하기 싫다는 거죠. 오랜만에 다시 말하는데요. 논리적 답변은 기대하지 말자고 했죠. 네. 유일한 논리적 답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논리적인 불일치는 계속해서 한이성 씨에게 의심의 눈길이 쏠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점점 이 레진님이라는 정체가 그게 떠오르네요. 에반게리온의 제례. 아, 뒤에.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응모론 루머에서는 이 메일을 어떻게 보느냐.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즉 메일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일단 보자는 겁니다. 작가 간담회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운영기획팀 4명입니다. 그럼 이 메일은 어떻게 회사 내부를 빠져나와서 1호 시사와 SBS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4명 중에서 내불고벌자가 있다는 해석이 되겠지만 석연치 않게 볼 구석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 전개 자체도 뭔가 이상하죠. 실무 담당자 한 명이 대표를 사칭했는데 그 실무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된 것인가? 심지어 그 메일이 외부로 유출됐는데요. 그렇죠. 또한 이 응모론에서는 주식 매매 건도 이야기가 됩니다. 레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비상장 주식이죠. 따라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일정한 시간 대충 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매도 물량이 올라오고 2, 3시간 후에 이를 매수하는 시국의 거래가 반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의심스럽죠. 이를 음모론 측에서는 이성업 그리고 이성업이 되는 사모펀드 그리고 이성업 라인의 소익주주 간의 교통정리 중이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주식 물량 정리. 즉 잡음과 고소와 루머를 통해서 한의성 대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만간 대표를 누를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지요. 그런 해석을 던져주신 취재원들이 계셨습니다. 이 루머 스토리에서는 회사가 왜 저리 극단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한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다 한의성 대표에게 지우고 그를 축출해버리면 남은 것은 권정혁 cfo의 안목적 수동적 지지를 받는 이성업 이사가 남는다라는 해석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있군요.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한의성 대표가 반격에 나서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한 대표가 그 정도로 니트족이라거나 이런 답변은 편하죠. 아니면 이미 반격에 철저히 실패해서 진압 단계라거나 하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구태타는 끝났다. 그런 과정은 또 안 해도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반격은 똑똑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음모론에서는 마지막 결정서를 알립니다. 웹소설 종료권이 바로 이 반격과 재반격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한 라인이 다른 한쪽 라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쪽 라인이 웹소설을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굴리고 있는 으쌰으쌰하는 단계에서 다른 쪽 라인이 셧다운시켰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네요. 웹소설 쪽 라인이 아마 이성업 이사 라인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아직 칠리할 수는 없고요. 더러싼. 참 수준 높은 어휘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와쿠가 팍팍. 종편맛 팟캐스트맛. 뉴스파이터가 됐어요 순간. 그러면 이 음모론에 대한 진실 여부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봄이 대충 가고 있을 때 한의성 대표가 축출되고 이성업 이사가 수장이 오르면서 레진이 브랜뉴하였습니다 라고 홍보한다면 이제 저희는 과거와 같은 그런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꽤 설득력을 얻는 해석이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너가 바뀌고 실질적 주인이 바뀔 때 로고 작업을 새로 정정해요. 근데 저 이 레진 코믹스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은 직선으로 그려놓은 개죠. 그 친구의 안녕도 증거 중에 하나로 쓸 수도 있겠군요. 혹은 그대로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사 자체가? 일단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모레진. 그런데 일단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차익을 팔고 떠나니까 이제 그 가치를 사모펀드는 보통 지금은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시킬 때입니다. 상장도 해야 되고요. NC 서포트도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직 앞뒤가 완전히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미 음모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죠. 음모로는 설명을 잘하죠. 이것이 이성업 이사의 큰 그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성업 이사가 이 싸움까지 일단 끝내놓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나쁜 이미지를 다 한의성 대표에게 몰고 그를 없애는 게 맞다면 그런 기획이 맞다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일만 남죠. 사내 정치란 매출의 규모가 클수록 완벽하고 고급스럽게 되죠. 네.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주운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죠. 작가와 협회를 적으로 돌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소 대응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메워보기 위한 가설입니다. 현재 회사는 블랙리스트는 없고 프로모션 누락은 해당 작가들이 먼저 계약 내용 누더를 한 탓에 계약 퇴진 우려가 이 주장을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고소를 통해서요. 법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요약되는 부당 대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법원이라는 곳은 스포츠 같아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공간임을 우리 이재용 2심에서 모두가 계산 느꼈죠. 삼성님 2심이요. 네. 아 네. 삼성님이 듣고 계셔. 그래서 제가 이 취재의 서두에서 언급한 얘기처럼 동국대우 팟빵이요. 왠지 이번 취재 또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분쟁은 법정으로 가고 조금씩 잊혀지고 뭔가는 나아지고 약간은 바뀌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 분쟁은 법정으로 가면서 해결은 될 수도 있는데요. 해결은 100% 안 되는데 침잠은 100%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한국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답답한 게 있잖아요. 만화와 지망생들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아래의 피해자들. 네. 그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명 레진 당했다고 하는데요. 레진이 초기에 시장을 크게 키우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을 아마추어 작가들을 발굴해서 프로로 데뷔시켰습니다. 이 모든 작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프로로서의 소양을 갖춰주도록 최소한의 교육, 지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대중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고 그 결과 그 대중들은 이런 심리를 갖게 됩니다. 너희를 키워준 건 우리가 낸 돈이야. 우리를 이렇게 돼. 그리고 그것이 작가 혐오 정서가 되어 돌아오고 그것을 현재의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 이용해야죠.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루머에서 진짜 이용하는 주체는 사내 정치의 한 축인 이성업 이사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죠. 물론 아까 말한 데 이게 그냥 쭉 흘러가 버린다면 저는 후속 보도를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니까요. 한 회차 날라먹을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음모론 가설이 진실에 가깝다면 이 모든 것이 이성업 이사의 빅픽처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사내 정치의 정교한 단계라면 저 아멘은 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탁월하다고? 인샬라. 남겼다면 나는 짱이다. 인샬라 인마? 이거를 물어봤다고 이런 건가? 네가 손지자야? 아닙니다. 저는 단지... 네 손지로 밥을 해먹고. 하지만 그게 아니면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남모론자들이... 네. 네 뭐 그러면 총수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이 사건을 보는 저의 시각을 좀 서술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본인의 시각 아니었나요? 이거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구전설화예요. 구전설화요? 네. 이거 치졸한 저널리스트예요. CJ. 치졸? CJ. 지금까지는 이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한 덕지진의 소설이었고요. 네. 잠시 후에는 지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덕지진의 이야기. 오늘 뭐 덕지진의 자아가 춤을 추고 있어요? 지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지 이야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동호 반복이지 않습니까? 지주장 지주장이에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그 고수놀이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지도. 퍼펙트25 전화영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헤이. 왜 던지 콜 퍼펙트25. 뭐? 퍼펙트25. 뭔데 그게? 퍼펙트25 엔글리시 폰콜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예아. 다스 아 굿 스타트. 이제 카빌에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화. 퍼펙트25. 노동자도 사장도 하나같이 친절한 퍼펙트25 광고를 듣고 왔고요. 네. 퍼펙트25 측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절이 과하면 불편해요. 내가 가서 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제가 종종...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탈이야. 제가 종종 일본인 분들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런 일본인 하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 여러 날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네. 같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자. 그 다음 얘기 뭐예요? 예전에 어제 나오셨던 조성조 소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응. 한국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노동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노동자인데 개인사업자죠. 그쵸. 그게 진짜 답답한 부분이죠. 한국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합의가 완료가 되지 못했죠. 둘 다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인지. 작가가 노동자라면요. 노동권을 보장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의 동업자 자격이라면요. 동업자가 올바른 파트너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다른 파트너의 의무입니다. 경영권까지 떼줄 이유는 없지만 경영의 투명성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노동자로 볼 경우 원장부를 공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너한테 어떤 이유로 이런 요율의 금액을 주고 있는지는 안 알려줘도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한 고용자와 피고용자니까. 대신 복지와 같은 제작 지원은 늘려야만 합니다. 생산하는 노동은 작가가 하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의무는 혹은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니까요. 파트너로 본다면요. 제작 지원은 필수가 아닙니다. 만들어 오는 건 저쪽 파트너의 업무에요. 제작 지원도 스스로를 지원하면 됩니다. 작가가. 파트너라면. 회사가 제작 지원을 해준다면 그건 좋은 파트너인 거죠. 더 좋은 일인데 그냥 더 좋은 파트너인 거지. 의무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장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현재는 둘 다 안 되고 있죠. 네. 바로 이 이지선다가 해결되어야만 지지난 회차에서 얘기했던 예술인 복지법이 어떤 형태로 어떤 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 및 지원해야 할지 즉 원래 어떤 모습의 법이어야 할지도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네. 이게요. 연예산업이 많이 커있는 회사들 외국에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전자로 시작해요. 노동자로. 노동자로서의 고용을 확보해주고 네. 안정성을 제공해요. 그러다가 이 연예인이 커. 이 콘텐츠 생산자가 커. 그러면 후자가 됩니다. 경영의 일부를 보여주고 네. 일부 참여할 권리를 내주고 보아 씨나 강타 씨 같이 그 다음에 느그 알아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론 제임스는 한 해에 거의 수천만 달러의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하죠. 자기 돈으로 그런 방식으로 보아 씨나 강타 씨는 SM의 이사가 되었고요. 네. 특히나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한 업체에만 노동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전속이라는 개념으로 그 업체에만 특정한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면 사실 이 경우에는 노동자성이 좀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도 레진 엔터테인먼트에다 제공하는 작품이 레진 독점인지 아니면 비독점인지에 문제가 끼어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자격으로 플랫폼과 계약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파트너성이 좀 더 크지 않은가. 그리고 중간에 에이전시가 끼는 에이전시나 CP사가 끼는 이 경우에는 작가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작가는 노동자성이 더 크죠. 에이전시에 소속되어서 에이전시에다가 작품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젊은 작가들은 생애 주기의 문제도 있는데요. 야심이 있고 이건 꿈의 시작 단계다 라고 생각될 때라서 파트너십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높더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리스크죠. 이 작품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고 작가는 생산을 하고 플랫폼은 홍보와 유통을 만든다. 네. 이 과정에서 그 리스크를 회사 입장에서는 작가 쪽으로 최대한 떠밀려고 할 것이고 작가 입장에서는 회사 쪽으로 최대한 떠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G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상해졌고 지각비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마감 관리의 대안입니다. 어떤 편집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고 있어봤자 지각비 있어봤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욕만 먹는다 없애자 그러면 또 위쪽에서는 경영 쪽에서는 야 그 네이버도 있는데 이거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작가 마감 관리 어떻게 하라고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다 이거죠. 노동자성과 파트너성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 패널은 사실 제가 아니죠. 조성주 소장님입니다. 모두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하셨죠. 네. 뭐야. 어제 하신 이야기도 조만간 제가 어느 이야기를 할 때 또 써먹게 되지 않을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최고참이 아 죄송합니다. 똑같은 성적 밑바닥 들기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조성님의 방송은 어제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인쇄미는 지금 조성주 소장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노동자성과 경영의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였어요. 물론 한국 전체가 이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특히 이 웹툰 업계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압축성장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90년대하고 2000년대 연예계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빵 서태지와 H.O.T 등등으로 빵 터졌던 연예계에서 있었던 쉬리가 있었고 지원자가 넘쳐났던 업계. 풍요의 90년대. 갑작스럽게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늘어났던 우리가 한번 평안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국 힙합의 시장이 갑자기 대폭발 중이잖아요. 이러면 프로페셔널리즘을 못 갖춘 선수들의 문제가 드러나죠. 근데 그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죠. 업계가 그들에게 소양을 충분히 심어줄 만큼 성숙해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고 근데 CJ는 그런 얘기할 때 뒤로 딱 물러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책임이야? 얘들 얘들이 직접 하는 거지 가수인데 하지만 책임이 있어야죠. 그들을 유통하는 입장이니까요. 콘텐츠 가지고 유통해서 재미 잘 봤거든요. 니들이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같은 입장에 레진 엔터테인먼트, 레진 코믹스가 처해 있는 겁니다. PD들은 작가를 관리하고 도와주고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작품이 안 팔렸어요? 여기에는 회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죠. 유통과 홍보를 판매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그 책임까지도 MG도 못 넘는 작가, 많이 파는 작가들의 유일이 먹여 살리는 작가라는 프레임을 쓰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기사를 통해 이번 레진 코믹스 사태에 대한 정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한겨레신문 박다혜 기자의 기사, 레진 코믹스 작가들은 왜 1인 시위에 나섰나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빠뜨린 부분들,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뺀 부분들도 모두 정리가 잘 되어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덕지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덕지진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딴 일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프리랜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근데 지금 오늘 대화를 좀 해봤는데 우리 회사 일이 좀 밀려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있네요? 지금 제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까 한두 개 얘기했냐, 인마? 야, 나 너무한다. 그걸 다 나보다도 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건 아닌데요. 그중에 뭔 해야 될 거, 몇 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취재 없잖아. 알겠습니다. 네. 덕지진 곧 또 만나요. 그러면 앞으로 덕지진 출연 분량이 많아지겠네요?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이래서 저는 XSFM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만나요, 곧. 또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죽어요? 시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임닭과 함께하는 집밥같은 도시락, 아임웰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기분 좋은 포만감을 더한 저칼로리 한 끼 식사인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오늘은 막 떠돌아도니 괜찮네요. 뭐가요? 내 마음이. 아.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이게 뉴스 아카이브를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016년을 살고 있었다 치죠. 네.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와 2015년에는 혹은 2008년에는 어떻게 살았어? 하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렇죠. 2017년이 되니까 또 17년대로 어우 그때 어떻게 살았어? 근데 되게 많은 분들에게는 올해가 그럴 겁니다. 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봅시다. 2018년 3월 둘째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3월 둘째 주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일단 가장 큰 일인데요. 저희는 미리 녹음을 하지만 아마 관련 기사나 미디어에 컨텐츠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부디 그랬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할 시례는 윤소라 성우께서 이걸 대독하셨어요? 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부패한 지도자를 끌어내린 일이 저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더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멋진 기록을 보유하게 됐죠. 사퇴한 대통령 있고요. 암살당해서 유고당한 대통령이 있고요. 탄핵됐는데 기각된 대통령이 있고요. 탄핵됐는데 그대로 파면되는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청노리스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3월 10일은 청노리스의 생일입니다. 후덜덜. 네. 지구 최강의 변기가 태어났죠. 그리고 또 3월 10일에 생일이신 분들을 찾아보니까요. 컬링 선수 김영미 씨도 생일이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덕질이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청노리스의 돌려차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돌려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돌려찰 때마다 0.5도씩 기울어집니다. 네. 빅뱅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청노리스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23.5도나 기울어져 있는데도 컬링을 저렇게 잘하는 김영미 선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0일입니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여성의 지위가 아직 용납 못할 정도로 낮다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 경제발전, 개발, 평화 등 모든 의지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멋진 분이네요. 이건 멋진 말였네. 2015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였죠? 말랄라 유사프자이었나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은퇴하고 넷플릭스에서 만들고 있는 토크쇼에 다음 회차 초대 손님이 말랄라 유사프자이거든요. 2014년 노벨평화상이네요. 그렇군요. 바로 그 다음 해네요. 그리고 2015년 3월 7일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최경환 효과, 최저임금 6천원 시대에 열리나? 우리가 뚫고 나온 터널을 쳐다보십시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가 살려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 소비를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우리 경기가 살려면 돈이 제대로 돌아야 하는데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가능하다는 진단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딸린 경제진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사설은 굳이 찾는 것이 헛수고 같아서 다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동일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명인이 아니고요? 레진인지는 몰라요. 하는 말이 보통 달라야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을 예고를 했고요. 요구를 했고요.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8.1% 올라서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짜고 잘 쳤죠? 6,000원을 살짝 올립니다. 6,030원이요. 네.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 볼까요? 1959년 3월 10일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3월 10일은... 누군 태어났지, 이 사람아. 누군 태어났겠지, 이 사람아. 여기는... 여기 앉아있는... 아, 그거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무섭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입니다. 그 예, 하세요. 여기까지 편집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3월 10일. 3월 10일은 중국 정부가 티벳의 경비를 강화하는 날입니다. 아, 네. 중국 정부에겐 이랬습니다. 네. 티벳 망명정부는 3월 10일을 티벳 민족 봉기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195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0년, 중공군은 티벳을 침략합니다. 달라이라마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벳을 주목하지 않았죠. 1959년 3월 10일, 티벳의 중심지인 라사의 사람들에게 인민해방군이 달라이라마를 납차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때 기록을 몇 개 더 찾아보니까요. 인민해방군이 달라이라마를 연극에 초대했대요. 달라이라마가 3월 10일에 연극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해방군 쪽에서 경비나 그리고 모든 어떤 의식도 없이 홀몸으로 혼자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의 의식은 이제 코마 상태로 오라는 게 아니라, 행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뚜벅뚜벅 와라. 걸어오셈. 이런 식의 파티를 걸어서 중국에서 고사성호가 있죠. 홍문지연.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 연회장이 유방과 항우의 파티를 얘기하는 거였죠. 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수만 명의 라사의 사람들이 달라이라마를 지키려 그가 있던 여름궁전 노블링카를 에워싸면서 봉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무장 진압이 시작되죠. 3월 17일 인민해방군은 노블링카와 포탈라궁의 폭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달라이라마는 궁전을 빠져나와서 인도로 망명하게 되고,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돌면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민족 자결이란 중요한 단어는 민족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비슷한 입장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였군요. 라는 얘기 말이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때는 홍문지연 하니까 생각나는데,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아니, 들어가셨을 거예요. 저희들 녹음 기준은 잠시 후에 들어가요. 1차원적이다. 이렇게 실망을 할 수가. 아니, 한 주치 그 아이들 방송을 녹음했는데, 홍문종 의원 검찰에 가는 것도 얘기 안 하는 건 좀 그래가지고. 덕질인의 큰 그림이네요. 끼워 넣어 봤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적폐적폐 말만 많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조금 개선되고 이런건줄 알았는데 인류의 적폐가 해소되는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263회였습니다. 어제 조성수 소장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방송에 못 나갔던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저하고 조성수 소장하고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위험한 게 많아서 여론조사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조성수 소장이 가끔 하는 말이에요. 술 마실 때도 하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이것을 가장 동의하는 사람들은요. 리서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리서치 전문가들은 영업상의 한계를 좀 가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은 리서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도에 맞는 질문지를 짜고 결과를 만들어내죠. 통계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존재 자체가 부정인데 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리서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학술적으로 고민을 해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또 빅데이터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더 다양한 해석 혹은 더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죠. 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무서워해야 될 타이밍은 아닌 거죠? 네. 너 시키는 건 아닙니다. 통계를 공부해야 되나 하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그 덕질이는 인도를 한번 다녀와주세요. 네. 자아를 좀 사오세요. 네. 달라이라마도 만나고. 가면 자판기가 있어요. 비폭력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네.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제 돈으로는 못 가는데요? 되게 나쁘어. 프리랜서인데 내가 지갑인 줄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참.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시면. 기원을 좀. 그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단회사하고 같이 진행한 저 취재인데. 네. 취재비는 나한테서 받아왔다고. 네. 네. 홍성갑 덕질인과 윤섬웨이터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줄어들지도 않고 공부해야 할 것도 늘어만 가네요. 많은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